안녕하세요 박사님! 오! 여친, 거냥 친구도 없어서 맨날 놀러갈 때라고는 우리 집 밖에 없는 옆집사는 못 쏠 찐다 훈이구나? 네 박사님! 오늘도 발명한답시고 방구석에서 뻘짓하고 계세요 하하하하하 누가 훈발로 많이 날까봐 지보다 나이를 50살은 덧쳐먹은 어른한테 뻘짓하고 있냐고 묻는 개빠 은인석은 여전하구나 그래도 맨날 발명한답시고 괴상하고 쓸데없는 물건만 만드시면서 평생 어머니 골수만 빨아드신 박사님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 그, 그… 어머니… 살아계실 때 꼭 멋진 발명품을 만들어서 호강시켜드리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흥… 야 이 새끼야! 나와서 밥 먹어! 아이 엄마! 내 방 그렇게 막 들어오진 말라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여친은커녕 친구도 없어서 맨날 놀러갈 때라고는 우리 집 밖에 없는 옆집사는 못 쏠 찐다 훈이구나! 밥은 먹었네? 안 먹긴 했는데 이 냄새나는 집구석에서 밥 먹고 갈 생각은 없어요 할머니 오냐! 나도 밥 줄 생각 1도 없는데 그냥 물어본 거다 재미없게 놀다가라잉?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만들고 계세요? 오늘은 다르다! 오늘은 정말… 내 일생일대의 역작을 만든 날이라고! 혹시 저번에 만드신다던 똥꼬털 제모기는 아니죠? 그건 내가 똥꼬까지 탈모가 와서 실험을 해볼 똥꼬털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보다 훨씬 엄청나고 대단한 거라고! 참네… 누가 들으면 뭐 타임머신이라도 만든 줄 알겠네! 박사님… 설마…? 그래! 타임머신을 만들었다!!! 그, 그럼 이게 바로 그… 타임머신…? 저건 그냥 공기청 덩기고 이게 타임머신이야 아니 이건 그냥 평범한 핸드폰이잖아요!!! 이게 어딜 봐서 타임머신이에요!!! 거기엔 그냥 핸드폰 같아도 이건 타임머신이야!!! 흠… 그, 그럼… 한 2010년쯤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미리 왕창 사두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 타임머신은 과거로는 못 가고 미래로만 갈 수 있다! 아니 완전 쓸데없잖아요!!! 미래로 가서 뭐하라고요!!! 너… 조만간 군대 갈라 이제? 어… 그렇죠… 만약 네가 군 생활을 다 마친 시점으로 가서 군대를 스킵할 수 있다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박사님? 당장 알려주세요!!! 아, 잘 봐라! 이 핸드폰에는 카카오페이지란 어플이 깔려 있다! 그, 그래서요? 이 어플을 켜고 이 안에 있는 독드립이란 식 메뉴를 눌러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보다 보면…? 시간이 순삭되면서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아니 그게 무슨 타임머신이에요!!! 그냥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플 모양이 딱 봐도 카카오 계열 어플 같은데 박사님이 만든 거 맞아요? 아니… 카카오페이지가 만들었는데… 그럼 박사님이 발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점들은 그냥 넘어가고! 빨리 한번 봐 보란 말이야! 아주 그냥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다가 시간이 확확 간다니까? 에휴… 이런 거 본다고 뭐 시간 순삭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뭐 그리 재밌다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박사님! 언제 그렇게 늙으셔…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 나는 또 왜 이래! 수염이 언제 이렇게 자란 거야!!! 니가 독트립을 본 지… 5년이 흘렀어… 아니 아무리 시간 순삭이라도 무슨 이것저것 봤다고 5년이 지나요!!! 그만큼… 재밌으시다는 거지… 뭐, 말도 안 돼… 이, 이게… 그렇게 재밌단 말이야? 으에에에에에에에에! 나, 나도 모르게 또 봐버렸다! 바, 박사님!!! 박사님!!! 시간 순삭! 지루할 땐 역시 카카오페이지 독트립! 에에에…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그… 아이씨 속 터지네 진짜! 수강 신청 실패했다고 아무 강의나 막 신청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교수님 수업은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더니 진짜네? 그… 아원자, 입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양자역학과 함께… 그… 디렉… 이라는 물리학자의… 에르빈 슈레딩거가… 그… 뭐냐… 그 저… 아, 바, 바동 함수를… 어, 통해서… 슈, 슈,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것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수업도 하필 3시간짜린데 시간 드럽게 안 가는 정말로… 응? 톡 대리? 너무 재밌어서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에휴… 이런 거라도 보면서 딴짓을 좀 하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나? 조교야… 와, 깜짝이야! 뭐, 뭐야? 언제 제 옆에 오셨어요? 아니, 그리고 전 조교가 아니라 그냥 학생인데요? 무슨… 소리야? 너… 내 조교잖아… 대학원생… 에엏?! 아니, 뭔 소리세요?! 저 올해 입학한 신입생 1학년인데 제가 어떻게 대학원생이 되요?! 너야말로… 뭔 소리야… 4학년까지 다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와서 내 조교하고 있자녀… 예…?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간 순삭 지루할 땐 역시 카카오 페이지 톡들임 아이씨… 시간 드럽게 안 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